강력한 우승 후보 팀 YGX 턴즈 그리고 턴즈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 기억에서 안 잊혀져요 한번 봤는데 외웠어 그 아까 강다니엘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와우 포인트와 퍼포먼스의 강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셨... 꾸며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진짜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이 느꼈나 봐요 진짜 너무 대단하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결승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박빙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같고 엄마 아빠 같은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